짠 안녕하세요 미학인 생명체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미학인 생명체 니지 박수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또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건강한 몸을 만들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PT쌤한테 너무 감사해서 선물의 의미로다가 짠 팩을 선물하려고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제가 선생님한테 선물해 드린 것도 빵빵 티가 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꾸며서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누가 봐도 제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빵빵 드린 것 같게 마이 하고 여기다가 이제 꾸미는 건가 봐요 근데 선생님한테 마이 수하 하면은 제가 선생님의 수하인 것 같잖아요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요 너무 단호하나? 너무 단호하나? 너무 단호하나? 짠! 마이 힐스 제 건강을 책임져 달라고 선생님한테 이제 또 저는 PT를 받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간이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서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는 걸로 화이팅! 운동을 하러 왔는데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 등장 어?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헬스트레이너 선생님 구자곤 대표 선생님이십니다 구자곤입니다 네 순남이십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팀장님 저 이거 좀 찍어주세요 자 저는 이제 기본 스트레츠 힐스 뭐 어떻게 찍을까 셀프로 테르라 오케이! 자 준비를 시작하나! 오케이 그만! 자 조금만 쉬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뺑기를 부리려고 해도 우릴 수 없어! 카메라가 켜져있어! 아 오늘 날 죽일 것 같았어! 에이 킬, 12, 1, 2, 3, 2, 1, 2, 3, 2, 3, 2, 4, 4, 5, 6, 7, 7, 8, 9, 9, 10! 아니 갑자기 무거워졌는데?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. 보기 돌지 말고 기만하게 했다. 자 4, 3, 4, 4, 5, 6, 7, 8, 9, 10! 열 아 조금 더 묶었는데요? 이걸로 이거 지쳐서 묶었다 두 개 아 묶였어 열 두 개, 여섯 자 일곱, 세경 안 넣어 하나 네 자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오케이 자 뭐에다가 서 들어갑니다 하하하하 제가 또 드릴 선물이 있는데 어? 마이 케이스를 책임 주셔달라고 어 이거 뭐죠? 에스틱 골라주셔서 코스톰이네? 네 이렇게 해서 얼굴을 진정시키고 수분 보증하시라고 네 핑크핑크하고 러블리하게 저 닮은 패키즈의 팩을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 이게 팩인가요? 네 아 또 피부가 좀 요즘 신경쓰고 있는 것도 아시고서 또 이렇게 네 피부가 요즘 건조해서 좀 우유팩이라서 우유팩? 네 저도 쓰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제 운동하고 나면 열이 올라오는 스타일이라서 저도 어 운동하고 좀 씻고 거기서 바로 씻고 좀 진정을 시켜야지 했는데 아차 놓고 왔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집에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급하게 얼굴을 좀 빨리 진정을 시켜볼까 해요 어디를 가느냐 짠 짠 저는 짠 냉장고에 이렇게 팩을 넣어놓습니다 왠지 냉장고에 팩이 들어있어야 좀 뭔가 더 진정이 잘 될 것 같고 시원해서 저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두고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? 저만 그런가요? 아니죠? 어쨌든 여러분들 집에도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용할 팩은 오늘 이 팩이에요 이 팩이 우유팩이라고 불리는 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해시태그로 마이팩, 밀크팩, 우유팩이라고 써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단백질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불리는 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거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안녕! 클레오파트라! 세상에서 제일 가는 코테이터칩! 갑자기 게임 소환 그 클레오파트라님께서 우유를 이용해서 목욕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클레오파트라 씨를 보지는 못했지만 우유로 목욕을 하시고 아직까지도 이게 우유가 지금 대중화가 돼 있다는 게 참 클레오파트라의 직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대중 목욕탕을 가면은 우유로 샤워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다들 우유가 옛날부터 좋은 걸 다 알고 있었는지 참 신기합니다 어쨌든 뭔가 우유 하면은 우유 자체가 하얗기 때문에 피부가 새하얗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일까요? 저도 그러면 지금 피부 좀 허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... 이 팩이 좀 좋은 점은 각질을 보통 각질 제거할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? 막 좀 화학적인 제품을 이용해서 억지로 문질러 내거나 이렇게 해서 각질을 탈락시키지 않나요? 저는 원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얼굴이 조금 더 빨개지고 각질 더 올라오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라임이랑 레몬이랑 애플민트 추출물이 각질을 갖다가 막 억지로 이렇게 탈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 과일의 산 성분 있죠? 각... 각... 각질을... 각질을 자연스럽게 탈락시킨다고 해요 오우 짠 이렇게 해서 팩을 좀 잘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흔들고 난리... 난리 부릇을 치는 듯은 팩이 정말 안 떨어져요 멀카락이 갔다 나중에 청소해야 되겠죠?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팩이 안 떨어져요 어떡할 거야 진짜... 미창... 짜인데 코끼를 쳐 하나 둘 셋 셋 여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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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마지막 팩이 이정으로 안 떨어지면 되나요? 여럿 깨끗한 게 좋아요 저는 깨끗한 게 좋아요 저는 아 진짜... 맨날 맨날 이걸 하고 있어요 제가 자... 헐... 목이 죽어있다 자...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시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팩을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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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된 거 같아요 음... 음... 오 진짜 굉장히 아까보다 피부톤도 많이 좀 괜찮아진 거 같지 않아요? 엄청 촉촉해요 땡김이 하나도 없어 아까는 좀 피부가 땡겼는데 지금 즉각적으로 팩을 이렇게 해서 진정시키니까 얼굴 당김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와우 짱짱 만져보면 굉장히 뭔가 매끈매끈하고 엄청 촉촉하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아 여러분들도 제 얼굴 만져보세요 길 가다가 저 만나면은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저의 이 팩을 또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하면서 저도 또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집에서 홈케어하면서 깨끗하고 맑고 촉촉한 피부로 관리하는 여자 되세요 저 사실 udo 아 그래 그때 ament 그때 algic 그렇게 그